달밤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리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눈에 잘 떠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도둬어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가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아 이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었었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너방 문앞으로 달려 들어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그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시오?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을 때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하리나 저 건너쪽에만 가 찾았었었죠 제에게.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미며 그런댑시오 왜 이렇게 쪼꼼한 집을 사고와 갭시오? 아 내가 알았다면 이 아래 큰 개화집도 많은 걸입시오. 한다. 하도 말이 황당스럽어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장구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어. 아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뭘입시오? 이게 제 업인댑시오? 하고 날레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시오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깎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겐 개가 없구먼 입시오? 한다. 아직 없소. 개 그까짓 것 두지 마십시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보는 집엔입시오.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시오. 망아지 많은 개가 있는데입시오.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 합시오. 왜? 막 깨물려고 덤비는 걸입시오.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 놈은 개 그저 한 번 양떡을 매겨 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는 데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랐다. 어서 권할 텐데 가자시오. 아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걸입시오. 하더니 돌아갔다.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아홉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었었다. 오늘은 왜 늦었소? 물으니 자연 그럽죠.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하고 세울 근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우에서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평과 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그 떠대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막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낸다. 5, 6월인데도 꿍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지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이 붙으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등 아무튼 그가 이야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강 범위가 넓지 않는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 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에게서 한 3원 받는 터이라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릅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개도 조금 더 무술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점 되었으며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개도 상관할 법 없지 않겠느냐 한 적 그는 둥그레지는 누나를 한창 굴리며 생각하더니 당하는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난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마당에서부터 묵으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이선생님 이선생님 계십시오.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 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시오.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뜰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무엇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알려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줄렁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오?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아니 그는 피 웃으며 그까지 방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보로 쓸자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한다. 그는 보조배달도 떨어졌소? 아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굴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이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한대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가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동네 사람들이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어뢰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글상을 갖다 떡 마주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에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또 학무관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 비가 옵니다. 유키가 후리마스까 눈이 옵니까 히히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분을 되풀이한 데는 성인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이오 유키가 후리마스까 하는 판이다. 그날 수군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 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의 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 걸 했더니 수군이는 점심은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스바삐 하악을 시키고 집으로 갈량으로 50분만에 치는 종을 20분만에 30분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갭시오 하고 수군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글러지 않고 잘 옵시오 하고 그는 배달 감동이나 되어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리우 한 적도 늦지도 않고 없시오 일적이 제때마다 꼭꼭 옵시오 한다. 당신이 도를 때보다 3시간은 일적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아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하루라도 글러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데 입시오 선생님 왜 그리우 삼산학교에 말씀해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었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아니 그는 은근한 말설로 휘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고 없시오 운동을 합시오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거 날마다 사무실에 갑시오 다시 써달라고 졸라 댑시오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 댑시오 이 녀석이 막 불근댑니다 그려 그래 한번 싸움을 해야 할 텐 댑시오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텐 댑시오 그렇지 뭣 모르고 돼야 들었다 메마 맞지 아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랬읍시오 어쩌면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나았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여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 제 얘기를 하고 머리를 끓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데 제가 온 건 입시오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었죠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한 적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들을 넣는 댑시오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 댑시오 하고 자기 팔을 걷어올려 우두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시오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었죠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에 내셨죠 한다 왜 그렇소 하고 캔이 뭘 저 아래 융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댑시오 아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거 무술을 곧 얻는 댑시오 그걸 모르게 끓은 입시오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코스카의 노릇을 합시오 미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데 합시오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참의 장사도 하고 합시오 가을부터는 군반 장사 외득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시오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시오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 데 합시오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회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3원 돈에 등실등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스시락 없시오 하고 나 없는 때 참회 세 개를 두고 갔다 한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 하지 않았다 더러니 참회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던 것이다 저희끼리 검설은 괜찮았구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에서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었지요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색에 거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갑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짚을 깐 듯하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느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나 미다카 다메이키카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채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한해 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육아만 듯 하였다 오 아 으 으 으 으 아멘